대게 라면 나왔습니다. 아들 먼저 줘, 아들 먼저 줘. 우리 둘이 나눠가. 빨리 다 먹어. 맛있겠다. 이거 하천회사 했다고 똑같이 했네. 똑같은 거. 쫄깃쫄깃쫄깃 잘 만들었다. 장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먹었는데 지금. 맛있다, 매콤하다. 매일 더 먹어. 맛있다. 앨범에 불이 조금 있어라. 뜨거운 고개 넣어야지? 맛있다. 말자. 조금? 조금. 오케이, 오케이. 계란을 하나 풀어서 드리면 조금 되니까. 계란 하나만 더 줘. 스프브를 다 넣어버렸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있었다고. 맞다. 그런 거ец 잘 먹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했어요, the phone where it goes. Did you train as a chef? Or was it just an hobby? It was just a hobby. 아마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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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냄새가 나요 황태해장국 넷 넷 아마뚜어 오오오 아마뚜어 아마뚜어 진짜 고마워 그 마지막에 그래서 다 소금에 다소금은 넣어. 되게 추워. 진짜 겨울이에요. 드시면kek 하세요. 뭐가 있어요? 해장국은? 시원해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너무 오레곤만의 건강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솔직하게 말씀 극찬이네 극찬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아요? 한 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개시하는 거야? 네 개시 감사합니다 이거 첫 주문이에요 좋아 일단 주스부터 따를게요 한 잔 나가야 되니까 오렌지 오렌지 두 개 넣어서 만든 한 잔이에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덩어리가 안 녹았어 뭘로 깨야겠다 뭘로 깨야겠다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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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s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좋 살아 high Jingle earn 소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원래 콩국수의 반응이라는 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아. 그렇죠. 네, 콩국수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네, 덕분에. 아, 이렇게 콩국수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콩국수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네, I told you! It's a cold dish. They serve it during the summer. 아유 맛있겠다 좋아 됐어 완성됐어 맛있겠다 이거는 김 아줌씨가 처음 선보이는 건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해산물 떡튀김이 되게 궁금하다 음 예스 너무 맛있다 그래? 바닷바닷 너무 맛있다 맛있어 거기 랍스터비 있으니까 잘 찾고 새우라 랍스터 찾기 랍스터 찾기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홍보해야 돼 배우기 많다 히트칠 것 같아 야 아줌아 네? 히트칠 것 같다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대 입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따가세요 캡처 어깨 뿍뿍이 돼 어깨 뿍뿍 살짝 매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매운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달아야 돼 달고 매콤 이렇게 네 이거 딱 여기 취향이에요 땡큐 네 축하한다